요 그 해당되는 채널에다가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이 돼 있어도 되구요 노란색으로 여기 47번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없으니까 방송이 안될텐데 이렇게 48번에 방송하고자 하시면 48번에 이렇게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전체 화면에 그냥 띄워놓으세요 그러면 요 화면 자체가 클릭이 된 거니까 이 상황에서 마이크 뒤에 스위치를 온 하시고 마이크에도 되고 말씀하시면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시면 마이크를 오프 하시고 이 상황에서 그냥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방송이 다 끝난거에요 자 방송이 나가는지 일단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